쉬었다가 30일 다시 뵐게요 박수 한 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야 덥죠? 오늘이 최고로 덥다 아이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어떻게 술을 안 먹었어야 되는데 사과집에 가서 소주를 다섯 병을 쳐먹었는데 술이 안 깨서 죽었는데 아 나왔으니까 노래 난 거 없게 지금 악조건 속에서 그래도 덥지만 열심히 할 테니까 그리고 노래하는 중간에 제발 가지 마라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노래 끝나기 전에 가면은 가시려면은 노래하기 전에 가시면 되네 노래 나왔으니까 노래는 한 곡 할게 처음부터 빠른 노래하면 나만 손해네 보고 죽겄는데 천천한 노래 한 번 해봅시다 제가 요즘에 심취하는 노래가 있네 비비각시라고 해가지고 야 우리 무명가수 서정아의 노래인데 노래가 끝나네 진짜 비비각시 있지 그 반 남자 키 눌러서 반 키만 내려줘 노래 한 번 들어봐 끝내줍니다 자 사람은 자고로 인사성이 밝아야 되네 하루에 열 번을 스물번을 만날 때마다 인사한 사람은 평생 밥을 굶을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차렷 격리 음악중 추리어 너무 커 너무 커 가사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노래 좀 가사 한 번 들어보세요 진짜 노래 좀 이 세상 끝나네 이 세상 끝나네 그 끝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리게여 또 놓치 당신만이 한 번을 맺힌 연이 한 번을 맺힌 연이 어찌처럼일까요 차은 느낌 그대로 차은 느낌 그대로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내 가슴에 남아있는데 우리 품의 만남은 우연히 아니더라도 우연히 아니더라도 서로 간절히 원하 서로 간절히 원하 열망으로 길어진 거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 나 모아도 나 힘이 갈라시대요 이 세상은 나는 길을 옆에서라도 당신을 기다릴게요 오로지 당신만이 내가 사려 기울입니다 영원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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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중간 박수 한번 주셔요 이 노래만 놀아 봐 눈물 나와라고 집사람 생각나 아이씨 죽고 있어 아이씨 죽고 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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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이씨 이씨 이씨 하아이 versuchen 다시 아이씨 제 길inge 하이